이제 아래에 현대한어 독해 중에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되게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어요 예를 들면 showtoujin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showtoujin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라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just showtoujin the same book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충분히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문제 답안을 조금 더 길게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래에 예시된 A형 7번 문제인데 사실은 단어절 문화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읽지는 않고 A와 C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중국 문학을 공부한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답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B와 D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B의 유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그 부분만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용주경기 단어절에 진행되는 문화행사 중 하나죠 용주경기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참고 답안을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요 사실 지문에서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고 기초 단계에서는 자기 말로 본인의 쓰기 능력이 되지 않으면 자기 말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에서 일단 답안을 뽑아내서 작성을 하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부분은 밑줄 그은 부분은 다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앞에 빨갛게 한 부분은 연결이 필요한 어떤 중요한 어법들이고요 한번 답안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위, 단어절에 관련된 관위, 관련된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문화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바로 고런 기념설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익숙해지면 사실은 이 밑줄 그은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 관위, 단어절에 지문의 요부동도 수업화 그리고 괄호 뒤에 지중 그중에서 그 다음에 광어의 요조한 듯이 본인의 말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제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런 기념설이다 이런 것은 바꿀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대로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단어절에 롱조징도의 풍수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어절의 용주경계의 풍속은 예, 위, 쥐윤, 요관 이것도 고런과 관련되어 있다 위, 뭐, 뭐, 요관 이러한 이제 어법들을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괄호 뒤에 플러스한 부분은 이거는 첨삭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영량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쥐, 전설, 전설에 의하면 쥐윤, 토지앙, 이호 고런이 투신, 자산한 이후에 땅디드름은 생간, 베이통 사실 땅디드름은 생간, 베이통 요 부분은 지문에도 나와 있는데 지문을 보시면 쥐윤, 토지앙, 이호 땅디른, 샹, 치, 시 살짝 고문의 느낌이 나죠 이러한 부분들은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아마 득점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대어로 이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디른, 땅디드름은 생간, 베이통 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바꾸어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변,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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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리, 잉, 쥐, 쥐, 연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힘껏 노를 저어서 고런을 구해내고자 하였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1호부터 영주경계 풍속이 생겨났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반드시 써야 되는 표현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 단계에서는 일단 지문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문을 그대로 갖다 써도 괜찮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문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구어체로 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현대어로 바꿔주고 서면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 연결을 위한 이런 접속사라든지 문형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업법들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잘 쓸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답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